안녕하세요. 남부 사토 토요구 사역자입니다. 손악가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손으로 다루려는 본신의 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때문이다. 그것은 죄의 불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혜화가 손악가를 다 먹고 다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잔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죽 먹은 짓도 하고 보안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수로 기도한 나무인지라 그 여름에 를 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쯤에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손악가가 군단의 여름에 이를까요? 상하나 복순과 같은 무지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 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으로 터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뜻은 손악가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의 불이라고 알고 있는 손악가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과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산진일까요? 그리고 도창세기 3장 4, 5주를 보면 뱀이 이 여자에게 이를 때 너희가 결코 주체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바르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손악을 알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터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산진일까요? 오늘 날까지 본제인 제의 부리라고 알고 있는 손악과와 사탄 베메 전체의 대회에 모시다 라고 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 전능 하신이 때문에 인간 터락 행위를 앗쇼する 텐데 왜 인간 터락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셨을까요? 통일 월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발표 드리고 있습니다. 천복군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군 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제 말씀은 월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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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